숨가쁜 우리의 근현대사와 함께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도, 해방의 기쁨도, 분단의 비극도 함께한 영화인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영화는 100여 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화와 배우들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됐죠. 이친 한국 영화의 탄생기, 옛날 극장으로 시간여행 한번 떠나보실까요? 한상원 영화연구소 한상원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식민과 분단을 테마로 영화사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그 시절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영화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해방기라고 하는 시기, 그러니까 해방에서부터 한국전쟁에 이르는 이 5년간의 시기가 아주 문제적인 시간이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너무 빈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갑자기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왜 사라졌을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지?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좀 자세히 연구를 해야지 한국 영화, 혹은 한반도 영화, 혹은 북한 영화, 이것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의 탄생기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 영화 100년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작년이었죠. 봉준호 감독이 칸네어 과제에서 그랑프리를 받고, 그리고 이어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사계 부분을 수상한 그 사건을 꼽고 싶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이러한 성과, 옛날의 영화인들은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겠습니다. 시간을 과거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72년 전이네요. 1948년도 3월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던 때에 우리의 영화인 두 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초청받게 됩니다. 한 명은 군정청 예술과장이었던 영화감독 안철영이라고 하는 분이었고요. 다른 한 분은 영화 배우로 유명했던 김소영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당시 헐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던 가장 유명했던 동양인 배우 필립안의 주선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이 필립안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남이시죠. 이 필립안이 주선에서 이 두 분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참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철영 감독은 아카데미 시상식에 객석에 앉아서 하나하나 메모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의 감정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상식이 끝난 이후에 리셉션과 영화인들끼리 파티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본인이 헐리우드 여러 지역을 참관한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다음에 성림기행이라고 하는 기행문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 기행문에 보면 아카데미 시상식을 영화인들의 잔치라고 불렀어요. 그 영화인들의 잔치에 우리의 봉준호 감독이 72년 후에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된 거죠. 아주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해방이 되고 미국 영화를 보면서 아 우리도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헐리우드에 가서 미국은 어떻게 영화를 만들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했던 이유는 일제강점기 내내 아주 힘들게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것은 조선에서 식민지 조선에서 주인이 우리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힘들게 영화를 만들었던 그 일제강점기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9년 재작년이었죠. 2019년이 한국 영화 100년이 되는 해라고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만들어진 것은 2019년에 100년 전인 1919년이었겠죠. 19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그 해에 최초의 한국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최초의 한국 영화는 의리적 구토라고 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연세극이에요. 영화라고 부르지 않고 연세극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화와는 좀 달랐어요. 그러냐 심파극을 공연하는 중간에 어떤 장면을 필름으로 찍어서 연극을 하다가 그 장면에서 스크린이 내려오고 그 스크린에 필름을 영상하는 그래서 영화를 보여주고 그 장면이 끝나면 다시 연극을 하는 그러니까 연극과 영화가 결합된 형태의 흥행물이었죠. 이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이런 데에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이 연세극의 시대가 한 2년 정도 지나가게 돼요. 대단한 흥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연세극을 보기 위해 극장에 갔었죠. 그러다가 연세극의 인기가 사그라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 만들어졌던 영화들, 여러분 어떤 영화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춘향전, 장아홍년전, 심청전과 같은 고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장암몽, 쌍옥루, 농중족 이런 제목의 일본 심파를 우리식으로 번안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죠. 장암몽이라고 하는 작품은 심파 레파토리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알려지고 대중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장암몽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거에 원전이 되는 곤기치 야사 그러니까 금색 야차라고 하는 일본식 제목보다는 이수일가 심수네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있는 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번안한 사람이 조중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조중환이 자기가 일본의 소설을 번안해서 매일신보에 연재를 하고 그것을 자기가 또 운영하던 극단에서 공연하기도 하고 이 공연이 크게 성공하니까 모든 심파극단들이 이 공연을 자신들의 무대에 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작품이 됐죠. 그리고 그 유명한 작품을 영화로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개립영화협회라고 하는 영화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들 사람을 구하죠. 그 사람이 바로 이경손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경손은 이전에 몇 편의 영화를 연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조중환의 부탁을 받고 영화를 연출합니다. 이수일 역으로는 주삼손이라고 하는 얼굴에 아주 잘생긴 배우를 캐스팅해서 연기를 시켰어요. 그런데 촬영을 하고 있는 중간에 그러니까 촬영 기간이 절반 정도 지났을 때 이 배우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배우를 찾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상영 날짜는 잡혀있고 영화는 마무리해야 되죠. 그래서 중간에 배우를 바꿉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드라마를 찍다가 배우가 무리를 일으켜서 다른 배우로 교체하는 것처럼 이때도 이수일 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수일 역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동아일보사에 근무하던 심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심훈 하면 상록수라고 하는 작품 혹은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의로 잘 알려져 있는 문인으로 알고 있지만 영화인으로도 더 유명하신 분이죠. 이 심훈이 연기한 이술가 심순애 그러니까 장한몽이 상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경소는 이 작품이 되게 창피했어요. 자신이 쓴 글에 보면 이 작품을 너무나 창피했던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요. 왜냐. 본인은 이렇게 옛날 이야기 혹은 일본의 심파 소설을 번안한 이런 작품을 영화로 만드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문제들을 포함한 이런 것을 영화로 만들기에는 투자해줄 제작자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품이라도 해야 했던 거죠. 이경소는 훗날 다방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카카듀라고 하는 카페를 이 현앨리스라고 하는 여인과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이 현앨리스라고 하는 분은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의 여성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셨고요. 그래서 서울과 상하이와 하와이를 오가면서 독립운동가들의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카페를 낸 거죠. 이것을 이경소는 같이 운영하기도 했고요. 이경소는 나중에 상해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영화활동도 하기도 하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경소는 이경소가 만들고 싶어했던 현실 문제를 다룬 그런 영화는 나훈규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영화죠. 아리랑이라는 영화의 내용은 소작인 가정의 이야기예요. 늙은 아버지가 소작을 붙이고 살죠. 그리고 아들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3.1운동에 참여해서 경찰에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고 미쳐버려요. 그렇게 미친 아들과 그리고 나이 어린 동생, 여동생 그리고 늙은 아버지 이렇게 사는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의 지주의 하수인 그러니까 마름이라고 하죠. 마름이 있는데 이 마름이 이 미친 주인공 이름이 영진입니다. 영진이의 동생을 막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이 영진이의 동생은 이 마름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어느 날 명절이 돼서 이제 막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이 마름이 이 영희 여동생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이 미친 영진이의 낯에 살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이 마름 오기호를 살해한 영진이 포승질에 묶여서 아리안 고개를 넘어가요. 아리안 고개를 넘어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노래를 같이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노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랑이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된 데에는 이 영화 아리랑의 영향이 아주 컸던 거죠. 이 농촌 현실, 식민지 농촌 현실을 그리고 있는 영화를 만들고 이 영화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게 됩니다. 카프 출신의 평론가 채승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소설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고 하는 무정이 1917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 아리랑은 1926년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근대 소설이 시작되고 10년 만에 소설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줬던 그런 작품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영화에 출연했던 주인공 영진 역의 나훈규 그리고 마름 오기호 역의 주인규 이 두 사람은 친구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영화계에 들어가기 전부터 같이 연극활동을 하던 친구 사이였는데 이 아리랑을 만들고 나서부터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나훈규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고 우리 기독교 계통의 민족주의 쪽에 이렇게 민족주의자, 민족운동 쪽에 이렇게 서 있었던 분이고 주인규 같은 경우는 사이였유 계통에서 활동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1926년에 아리랑이 나오고 나서 아리랑 이후에 영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당시 식민지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서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훈규는 민족주의의 길 그리고 주인규는 사이주의의 길로 갈라져서 가게 됩니다. 특히 이 주인규 같은 인물은 영화 배우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고향인 함흥, 고향인 함흥의 당시 동양에서 가장 큰 비료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조선질소 비료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그 비료회사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규라는 분이 그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하게 돼요. 노동자로 위장 취업을 한 다음에 노조를 조직하죠. 노조를 조직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파업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해직당하게 되죠. 해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함흥 지역의 유력한 노동운동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아리랑이 만들어진 이후에 현실 문제를 다룬 영화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장한몽에서 이수일 역을 맡았던 심훈. 심훈이라는 분이 먼동이 틀 때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요. 이 영화는 주인공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요. 나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나는 사람들의 어려운 환경들과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고 본인은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본인이 죄를 뒤집어쓰고 다시 감옥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화에서 독립운동가 역을 맡았던 강홍식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역을 맡았던 배우죠. 이 강홍식이라는 배우는 어린 나이에 10대 후반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했어요. 일본에 가서 무용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무용가, 채승희의 스승인 이시바쿠의 첫 번째 제자가 이 강홍식이기도 했습니다. 강홍식이 아사쿠사의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니카츠라고 하는 영화 회사에서 또 영화 배우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장암몽을 만들고 있던 서울에 잠깐 방문을 해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 배우라고 하니까 거기에 특별 출연을 한 거예요. 이수일의 친구 역인 백낙관 역으로 출연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수일 역을 맡았던 시문과 친해져요. 그래서 시문이 내가 영화를 만들 텐데 니가 좀 꼭 출연해달라고 해서 일본에서 활동을 접고 조선으로 건너와서 배우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연극 배우로도 활동을 했고요.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했고요. 연극 연출가로도 활동을 했고요. 30년대는 가수로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녀총각이나 유쾌한 시골연관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노래를 부르기도 했던 그런 배우이기도 합니다. 1920년대 중반이 되면 이제 사회현실을 다룬 영화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런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1925년에 만들어진 단체가 있습니다.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약칭 카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카프라고 부르는 그런 단체죠. 그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노동자 농민들이 주인공이 된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 편의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기존의 영화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아닌 젊은이들 그리고 문필가로 이름을 좀 떨치고 있던 인물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카프의 서기장을 역임했던 시인 이마. 현해탄이라는 시로 유명한 시인이죠. 시인 이마를 비롯해서 윤기정 그리고 김유영, 서광재, 강호, 추민. 뭐 이런 분들이 카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카프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영화 활동만 한 것이 아닙니다.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비판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년대 후반에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신간회가 와야 되는 과정에서 좌익과 우익이 서로 갈라서게 돼요. 그러면서 좌익들이 우익에 대한 공격을 막 시작하게 됩니다. 이 우익,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비판 폭로전을 막 벌이는데 영화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젊은 카프 영화인들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인물이 바로 나훈규였죠. 그래서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반 사이에 나훈규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나훈규가 영화를 만들 때마다 카프 출신의 평론가들, 예를 들어 서광재 같은 사람들이 나훈규 영화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넘어서 아예 비난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죠. 그리고 좌익과 우익 간에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나훈규는 나름대로 아리랑을 비롯해서 자신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뭔가 민족주의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 좀 가슴 아팠겠죠. 물론 본인이 방탕하게 생활한 것도 있겠지만 그럼 방탕한 생활 말고 자기 작품에 대한 비판은 좀 수긍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나훈규 같은 경우는 30년대 초반에 연극 활동을 해요. 자신이 극단을 만들고 카프가 하는 연극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인 연극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로 오가에 가면 그 당시에 미나도자라고 하는 극장이 있었는데 그 미나도자를 빌려서 거기에서 아주 진보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그런 연극 활동을 전개하다가 영화 한 편을 출연하게 돼요. 그 전까지 아리랑 이후 나훈규는 계속 연출하고 그 연출한 영화의 주인공 역을 맡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연출하지 않은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데 그 영화가 바로 임자없는 나룻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임자없는 나룻배의 이야기는 이래요. 농촌에 살고 있는 한 부부가 주인공이죠. 이 부부가 농촌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나서 토지조사 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소작도 뺏기게 되고 고향에서 쫓겨나게 돼요. 거기에 저항하다가 감옥도 가죠. 감옥에 있으면서 화가 막 나 있는 상태에서 부인은 또 자신이 감옥에 가 있는 사이에 떠나버리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어린 딸과 함께 생활해야 되죠. 그러니까 생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루토에서 뱃사공을 합니다. 그래서 뱃사공을 하면서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데 그 나루토에 철교가 놓이게 되는 거죠. 철교가 놓이고 그 철교 위로 기차가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교를 놓기 위해 공사하는 사람들이 오죠. 그 공사장 감독관이 자신의 딸을 겁탈하려고 해요. 너무 격분한 거죠. 격분해서 도끼를 들고 그 감독관을 살해하고 그리고 아 저놈의 기관차, 기차 저것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이 다 비참한 생활 속에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고 이 도끼를 들고 막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죠. 그리고 영화가 끝납니다. 이런 식민지 시기의 어떤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제의 조선 침략의 일환이었던 거죠. 그 조선 침략의 모습을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메타포적으로 설명을 했던 영화가 임자 없는 나룻배라고 하는 영화였고요. 이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 둘 그러니까 나홍규와 김현실 그리고 이 둘의 딸 역을 맡았던 배우가 문예봉이라는 배우입니다. 문예봉이라는 배우가 이 영화로 영화계에 데뷔하게 됐죠. 이 이후에 이야기하는 내용은 문예봉의 전성시대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문예봉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는 그 당시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3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 55년까지 만들어진 영화들이 문예봉이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문예봉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하고 싶었지만 실패한 영화로 나뉠 정도로 문예봉은 대중의 사랑을 크게 받았었죠. 1935년 춘향전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토키 영화 그러니까 발성 영화입니다. 영화가 이전까지는 변사가 영화를 설명해줬어요. 변사가 영화를 설명해줬는데 이제 변사의 목소리가 아닌 배우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영화가 춘향전이었고 춘향전의 주인공인 춘향역은 바로 문예봉이 맡았던 거죠. 그래서 문예봉은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첫 번째 목소리를 대중에게 알린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배우가 된 거죠. 여러분들 무성 영화를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토키 영화를 만드는 것 어떤 것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까요? 아무래도 오디오 관련해서 작업도 해야 되니까 말하는 영화가 더 돈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차이가 한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한 1.5배 정도 되진 않을까요? 말하는 영화들 중에서 제작비가 좀 적게 든 영화랑 비교한다면 한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배나 세 배 정도 그런데 그런데 더 대장 영화들 엄청난 스케일의 영화들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영화와 비교한다면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10배요? 어마어마한 양의 금액가, 인력가, 자제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영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예 영화를 제작하고 본격적으로 배급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영화 회사가 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실제 그런 회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회사였냐면 최남주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전라도 광주 출신의 영화를 아주 좋아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영화 학교도 다녔어요. 그리고 영화 학교를 1년짜리 코스 영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너무 아쉬우니까 자기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영화를 한 편 만들기도 했어요.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고 자기가 주인공을 해서 그리고 영화를 연출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영화를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그 한 편을 끝으로 나는 영화 말고 다른 걸 해야지 하고 했던 게 금광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금광을 찾으러 다니다가 실제 금광을 금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금맥을 개발해서 금광을 갖게 된 거예요. 이랴 조선의 손꼽히는 부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뭐를 할까 하다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자기가 좋아했던 영화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영화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대한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우선 조선영화인들이 이야기했던 기업형 영화회사가 하나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은 이창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카메라맨이었습니다. 카메라맨이었고 카메라맨으로 활동을 하다가 나흥규와 함께 카메라맨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카메라 기술을 좀 더 배우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본의 스튜디오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영화로 돈 버는 방법은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배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영화 배급사에 들어가요. 기신양행이라고 하는 영화 배급사에 들어가서 배급업을 배우죠.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영화 관계하는 사람들과 친분을 맺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협회를 만듭니다. 그게 고려영화협회라고 하는 영화회사예요. 그래서 이 고려영화협회는 영화 배급을 주로 했어요. 그리고 주로 영화 배급을 하면서 나중에 영화 제작으로 나아갔죠. 그러니까 조선영화사 최남주가 세운 조선영화주식회사는 영화 제작을 위주로 했던 반면에 고려영화협회는 영화 배급을 위주로 했던 회사였죠. 두 회사 중에 어느 쪽이 더 탄탄했을까요? 돈은 조선영화주식회사가 많았지만 회사가 탄탄한 것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려영화협회가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조선영화사가 만든 영화도 고려영화협회를 통해서 배급이 됐어요. 배급망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든 영화 한 번 어떤 영화인지 보겠습니다. 조선영화사에서는 이광수 원작의 무정이라는 작품을 영화로 만들기로 합니다. 무정이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한국 문학사에서의 위상 같은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소설이다. 그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이광수의 작품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작품을 영화로 만드는 것 자체가 화제성이 아주 큽니다. 모든 매체에서 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무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영화가 된다. 그리고 그 작품에 누구를 캐스팅한다. 누가 연출을 한다. 무정을 이광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등등등등의 화제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고려영화협회에는 창립작품으로 시문의 상록수를 영화화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시문이 동아일보의 연재를 끝나고 나서 그것을 시나리오 작업을 하기로 해요. 그리고 시나리오 작업을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시문의 친구였던 강홍식과 윤봉춘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이 작품을 영화할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문이 장티프스에 걸리죠. 그리고 갑자기 사망해버려요. 그래서 상록수의 영화화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를 바꾸게 돼요. 중국에서 온 전창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나리오를 쓴 복지말리라고 하는 작품이 고려영화협회의 창립작품이 됩니다. 복지말리라고 하는 작품은 무려 그 당시 무성영화를 제작하는 제작비의 한 10배 정도를 썼어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자돼서 만들어진 거대한 작품이었죠. 이 시기는 소위 문예영화라고 하는 것이 본물 터지듯이 나오던 시기입니다. 무정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영화들이 원작 소설을 영화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의 문학 작품들을 영화하는 식으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제작비가 들여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검열에서 어떤 장면들이 잘려나가거나 아니면 너무나 이건 심각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검열에 통과되지 못해서 상응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제작비를 투자한 제작사는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요? 일제가 원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영화를 만듭니다. 1938년부터 일제는 영화에서 이런 부분은 안되고 이런 부분은 되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요. 영화인들은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영화를 만들죠. 그리고 이 만들어진 영화가 조선 내에서 상영에서는 수익을 낼 수 없죠. 그러면 영화를 수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에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일본에도 수출을 하고 만주에도 수출을 하고 그리고 일본이 침략전쟁을 벌이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도 수출을 하고 동남아에도 수출하면 좋겠죠. 관객이 훨씬 많아지니까 이러니까 조선 영화인들이 어떻게 해요? 일제 침략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일제가 전쟁을 통해서 세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우리의 시장도 넓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영화인들이 군용열차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소위 친일영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해요. 군용열차, 지원병, 우러르라 창공 이런 영화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영화들이 소위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영화들. 지원병이 대자라고 하는 영화들이고 일본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철도를 잘 지키자 라고 하는 영화예요. 1941년도에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거죠. 그러면서 영화 산업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있던 10개의 영화 제작회사를 허가 취소해버리고 조선총독부와 조선군 보도부가 중심이 돼서 만든 한 개의 영화 회사를 새로 신설해요. 모든 영화 회사들은 없어지고 그 영화 회사에 근무하던 영화인들 중에 선택된 사람들은 그 영화 회사에 새로 생기는 영화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영화 회사에서는 본격적으로 일제의 궁극주의 영화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만들어진 영화에는 조선말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일본어로 영화가 제작이 돼요. 조선해협이라는 영화 젊은 모습 거경전 병정님 태양의 아이들 사랑과 맹세 이런 영화들이 42년부터 45년 해방될 때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식민지 시대에 영화인들이 억지로 시켜서 전쟁 선동 영화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많이 가서 봤나요? 그 당시에 극장에 상영할 필름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의 상대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 이쪽에서 제작된 영화들이 수입되지 않죠. 영화가 기존에 상영됐던 필름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영화만이 상영되던 시기여가지고요. 극장의 프로그램의 많은 수를 실현물 그러니까 연극으로 채웠어요. 연극이나 악극이나 이런 실현물로 채웠는데 그 실현물 사이에 영화가 하나 상영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신나겠죠. 그러면 그 영화가 선전영화이든 혹은 선전영화가 아니든 간에 그 영화를 가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요건은 성립이 됐죠. 그런데 일제는 그것을 선전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출근하기 전에 어느 극장에 가서 아침에 영화를 보고 와라 라고 하는 식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영화를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관객들이 그 선전영화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해방이 됩니다. 1945년 8월 15일날 해방이 되고 해방된 다음 날 영화인들이 조선영화사에 보관되어 있던 카메라 필름을 꺼내들고 거리로 나가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시의대를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제의 선전영화가 아닌 해방된 조선 해방된 조선인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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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이 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해방이 되고 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조선영화사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던 기존의 영화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계를 떠났던 영화계를 떠나서 만주로 떠나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이미 영화를 포기했거나 이런 사람들도 영화계에 다시 등장해요. 그리고 영화를 하고 싶었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해방이 되고 나서 영화를 하기 위해 서울에 옵니다. 정말 많은 수의 새로운 이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해방기 때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하나의 목표는 통일된 민족국가 수립입니다. 해방과 함께 38도선 북이 38도선 이남은 미군이 점령하고 이북은 소련이 점령했죠.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됐어요. 그리고 해방된 조선인들은 이 분단된 조국을 통일한 정부가 수립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나름 자신의 위치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데올로기적 갈등 좌익과 우익 간의 갈등 그리고 분단이라고 하는 현실 이것으로 인해서 영화인들이 목표는 갔지만 서로 다른 길로 향해 가게 되죠. 많은 수의 영화인들이 이 시기에 이름을 등장시켰다가 48년도 50년도 이렇게 지나면서 이름이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하던 영화인들 있죠. 유명한 영화인들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많은 수의 영화인들이 갑자기 이름이 사라져 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그렇게 많이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영화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던 것일까 왜 이름이 사라졌던 것일까 라고 생각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리랑에 출연했던 배우 주인규 주인규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북한 영화의 총 책임자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시문이 만든 먼동이 틀 때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강홍식 강홍식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예술영화 그러니까 극영화의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성영화식이 여배우 중에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었던 김현실 물론 김현실은 30년대 후반부터 영화에 잘 출연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김현실도 1950년 북한으로 가서 그 이후에 북한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35년부터 조선영화를 상징했던 배우 문예봉 이 문예봉은 48년도에 북한으로 가서 북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내고양에서부터 북한 초기 영화의 여주인공 영혼을 도맡아서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런 배우들은 이런 영화인들은 이런 영화인들은 우리의 영화사에서 지워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활동 내역이 축소돼서 서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방기를 연구하면서 등장했던 많은 영화인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 제가 공부하면서 이들의 행적들을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볼 수만 있었지 이들이 구체적으로 해방 이후에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방금 얘기 드렸던 강홍식 문예봉 그 다음에 윤용규 등등등 많은 수의 월북 영화인들이 68년도에 숙청당했어요. 다행히 이분들은 얼마 안 있어서 다 복권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기간 그러니까 80년대 중반까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북한의 영화사 책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해방공간에 등장했던 많은 영화인들 중에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했던 중요한 영화인들의 행적을 잘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한국 영화사에는 아직도 큰 덩어리의 빈 곳들이 남아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활동 내역들 그들이 숙청당했다 혹은 월북했다라는 이유로 그들에 대해서 침묵했던 오랜 시간이 있어요. 76년 동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기록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빈 부분들이 남아있고 이 빈 부분들은 일제강점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해방 이후에도 아직도 빈 곳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 빈 곳들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영화가 만들어진 그 시점부터 일제강점기 때까지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해방 이후에 영화인들이 남북으로 흩어져서 활동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영화를 재미있게 보고 즐기는 것 중의 하나는 한국 영화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영화의 선배 영화인들의 노고 이런 것들도 한국 영화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강연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한 영화에 출연했던 이들이 남한 배우로 또 북한 배우로 갈라져야만 했던 시대 강연을 들으면서 잃어버렸던 한 조각을 찾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남과 북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영화사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영화사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역사를 함께하면서 그 다른 가지를 뻗어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이라고 하는 가지와 북한이라고 하는 가지가 서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잎을 피우고 꽃을 맺고 뭐 이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남과 북이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르게 갈라져서 발전해온 그 역사 자체를 좀 같이 연구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자신들이 만들었던 영화의 필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필름들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의 영화인들은 북한의 필름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북한의 영화인들은 남한의 필름을 보고 남한에서는 어떻게 영화를 또 만들어 왔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기회가 꼭 왔으면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세계 공동체 여러분께서 질문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한번 볼까요? 먼저 김민정님의 질문입니다. 북한 영화는 최대 선정용 영화만 있는 건가요? 최근 만들어지는 북한 영화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북한 영화라고 하면 체제 선정용만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북한 영화의 기본적인 특징은 말씀대로 선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이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에 맞게 영화 창작자들은 창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넓게 보게 된다면 그 영화들은 다 체제 선전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체제 선전용으로 보이지 않는 영화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만든 춘향전 심청전 양반전 이런 류의 고전 소설들을 영화로 만든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체제 선전용으로 보기는 좀 힘들죠. 하지만 하지만 그 영화들도 북한에서는 민족 고전을 영화화하라라고 하는 당의 방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본다면 북한 영화는 다 체제 선전용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의 홍보 이런 목적이 아닌 영화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북한에서는 요즘 영화를 많이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영화 제작은 디지털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극장이 디지털 극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꼭 영화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영화보다는 TV 드라마 같은 형태로 훨씬 더 많은 수의 드라마들이 창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박준영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북한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북한 영화에도 코미디 영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체제 선전용 이다 보니까 좀 진지하고 좀 재미없는 내용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때요? 체제 선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지루하잖아요. 지루한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은 일종의 고문과 같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에게 이 지루한 내용들을 보다 재미있게 소개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코미디 희극적 요소가 아주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희극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희극적 요소들을 영화에 차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체제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중요한 월북 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만들어줘서 무용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줬죠. 마찬가지로 신불출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만담가가 월북하자 신불출 만담 연구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처럼 웃음은 사회주의 선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지금도 그 웃음 경의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예능 프로그램처럼 북한의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바람처럼 남과 북이 합심해서 각각 발전시켜온 그 영화들을 함께 연구하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한겨울에도 산을 타는 산악인들이 있습니다. 정상을 향해 오르다가 중간에 텐트를 치고 잘 때가 되면 젖은 등산화를 가슴에 품고 잠을 청합니다. 그래야만 다음날 다시 뽀송뽀송한 상태로 걸을 수 있거든요. 오늘의 지친 마음을 내일까지 가져가지 않도록 물기를 탁탁 털어주고 좀 달래주면 어떨까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가져다 줄 겁니다. 사세계공동체 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